꿈이던 트레이저 안녕하세요 트레이저입니다 네 저희는 현재 세 번째 타이틀곡 음 뮤직비디오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습니다 나도 알아올라 모든 게 완벽한 능력이 바로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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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째 타이틀곡 음은요 강렬한 그룹과 특징이 하이브리드 트랙 곡이고요 또 저희 멤버들의 그 약간 비밀스러운 속삭임에 확 익힐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분위기에 안무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퍼포먼스 위즈의 뮤직비디오이고요 트레저만의 힙하고 영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심장에 네 명의 공부가요 엄청 멋있어요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실험적이고 안무 디테일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른 재미가 많으실 겁니다 힘들긴 하네 널 좀 더 원해 I want it want some more Yeah 넌 내 무릎이 닿는게 만두르기 위해 그리고 신석에서 레일 타고 인트로 부르는 팀이었잖아요 처음으로 레일 타가지고 액션하는 거였었는데 새로우면서 되게 재밌게 되었던 것 같았어요 불가 세번째 세트장에서 이제 불길이 이제 타오르잖아요 불의 디테일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불에 그을린 그 디테일과 물씨가 이렇게 튀는 까만치만 빨간 그 배경 속에 멤버들이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고 너무 멋있어요 나 내 손 잡아 무조건 날 믿어 You know what I'm saying 그래 지금 그는 빛으로 나를 쳐다 보이시 터질 것 같아 너 때문에 우비 어떻게 보면 또 저희의 파격적인 병아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사랑이랑 음이랑 이렇게 보면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스타일적으로나 로봇 로봇 새로운 느낌인 것 같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음을 기대하고 무대도 되게 재밌게 할 것 같고 여러분 기대 진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하하 내 뜻 깨고 싶지 않아 내 뜻 깨고 싶지 않아 다른 여자 전화 또 한 번 저희의 세번째 타이틀곡 음의 뮤직비디오 또 저의 노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cały 일은 타이틀곡 거기 제가 우리는 sovereignty 페이스nos